저희 아빠가 ㄱ씨가 토끼에 왔을 때 말했어요 니다 네 고향사람이 왔다 고향사람이래요 안녕하세요 토끼에서 온 니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가서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축구장에 가서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티비를 보는 건 안 좋아해요 애기 때부터 아빠랑 자주 보러 갔어요 까라타사라이 컵이 되게 많아요 제일 많이 이기는 팀 있어요 그... 이름을 껍질을 떠오르세요 아 저 아아 기억났어요 무슬레라 되게 잘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까이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말하기에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축구도 되게 잘하시고 현재는 김인재 페널바체인데 제가 싫어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까라타사라이랑 페널바체 완전 계속 사오는 팀이라 거기 가는 게 너무 슬퍼요 터키 오고 나서 엄청 잘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수비수를 되게 잘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괴물 수비수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레드페스트 10일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저희 아빠가 김민재 씨가 터키에 왔을 때 말했어요 미다 니 고향사람이 왔다 고향사람이래요 제가 뉴스 보기 전에 저희 아빠가 말했어요 일단 자기 포지션이 수비수들만 공격수인 것처럼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저것 다 잘하지만 수비수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너무 빠른데요? 이거 터키 사람들이 완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김민재 씨를 이제 우리 거 됐으니까 그 영상을 다른 나라에서 축구팀들을 보면 그걸 따라할 수 있다고 아니면 김민재 씨를 가져가려고 할 수 있다고 이런 의미예요 나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악마의 눈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하긴 하는데 이거 터키 미신 중에 하나예요 누가 뭐를 잘하면 악마가 그걸 나쁘게 만들려고 밀어넣고 이런 뜻이 있는데 약간 사람들에서는 터키어로 얘기하면 나쁜 눈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나쁜 눈은 그 사람이 그걸 질투하면서 나쁘게 되길 원하지 않아도 질투하니까 그걸 나쁘게 된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뭔가 김민재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터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엡사안에 엡사안에 이미 받아들였어요 터키에서 김민재 씨 이거 되게 사람 없는 편이에요 지금 김민재 인기 지렸습니다 민재 오빠야! 민재 오빠라고 했어요? 잘못 들은 줄 알고 mez 다음엔 100% 다 보여줬는 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예요 그 정도 김민재 선수를 믿는 일단은 이거를 레이시즘이라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이라고 말했잖아요. 약간 아시아 사람이면 다 중국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식으로 하는 건데 나쁜 걸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축구 선수를 받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좀 부끄러워하냐고 첫 번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봐봐 라는 느낌? 괴물이었는 줄 알고 받았는데 영이었다고 말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제일 최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데 이런 큰 말들을 잘 안 해요. 누구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런 말들 되게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정받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티비로 왔으면 더 좋았었지만 그래도 토끼는 제 고향이니까 좋아요. 저를 아는 사람들 다 말해요 저한테 너 네 고향에서 여기 왔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웃어요 저도. 사람들도 좋은 말들 되게 많이 하니까 제가 기분 좋더라고요. 요즘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에는 한국이 축구를 지금만큼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터키에서도 한국 축구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002년 때 토끼랑 한국? 예전에 2002년 때 제가 아직 너무 어렸지만 토끼랑 한국이 만났었잖아요. 지금도 터키도 한국도 더 잘해서 새로운 역사가 또 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터키에서 난리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